키폰 고노앤님 안녕하세요 카보 모드 나오면은 그냥 막 한번 어떤지만 한번 볼라구요 왜 이렇게 근데 승이 왜 이렇게 안올라가는거같지? 800승 임박 정새 용리버 같습니다 고양이는 글쎄 처음부터 뭐 키울거같으면 한마리도 뭐 나쁘진 않은거같구요 제가볼때는 두마리도 뭐 괜찮은거같애 제가 키와보니까 쇼타임 저그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도 이 아파트 할 때 뭐 대출 뭐 이빨 땡겨갖고 가야죠 레드라이스님 감성돔강종석님 반갑습니다 견제님 반갑습니다 두마리 있으면은 좀 저끼리 좀 의지하고 이런것도 안 있겠습니까 네 제가 저 친구 부부가 지금 여행갔거든요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친구집 저 가가지고 미리 비번같은거 다 바꿔놀아 해가지고 제가 친구집 저 가가지고 고양이 밥도 좀 주고 물도 갈아놓고 똥도 좀 치우고 그래 왔거든요 고양이가 아 혼자 되게 좀 쓸쓸해 보이더라구요 예 또 그런거 또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집이 없을때는 또 고양이들끼리 이렇게 또 같이 좀 장난도 좀 치고 그게 또 좀 뭐 그런게 좀 없잖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고양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형아빠님 반갑습니다 같이 두면 스트레스? 그건 아닌거 같고 그냥 이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커오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더 안심이 된다 생각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받는건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없어지거나 뭐 또 없던게 또 생기거나 이러면은 약간 좀 고양이가 좀 예민해져요 이제 새끼대부터 막 두마리 키우는거는 조금 뭐 제거부터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sek 어 시 메카닉이네 제발 폿 없애라 없애라 제발 없애라 없애라 포토 없다 나이스다 내가 바로 견제하면 때려야되겠네 어씨 펄쳐 툭툭 있어 아 좀 귀찮게 됐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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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바리온다 아 템플라 카이브 위치가 별로 안좋아 내가 지금 어? 어? 뺐네 나이스 나이스가 맞나 싶네요 성큰 더더더 어? 저거는 어이 저거 뭐야 이거 성큰 한 4개만 더 하죠 저거는 헬프도 없는데 박을 수 있나? 못 막았다 아 못 막았다 아 요새 그 왜 이렇게 초반이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사람들이 적으로 초반이 약간 탄탄해야 이 중후반도 이 운영이 잘 되는 거 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아씨... 아드웅 조리라스 시이하우스 어딨어 그래 이거 뭐 이게 수 있다 이거 토스 뭐 잘 갈아 놨으니까 안녕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감사합니다 기본이죠 근데 뭐 기본 아닙니까? 어이C 뭐야? 어 환시 좀 하나? 아 아 아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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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플로 그냥 다 죽을뻔 했네 아이템플로 그냥 다 죽을뻔 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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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막혔어! 모았어야 되겠는데? 찢어! 오린 아 이거 셋이 이거 빨리 제거 안하면 피곤해지겠다 이거 꼬라죽으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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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 테라니 그래도 좀 잘하네 스캔 엄청나게 해보죠 왜냐? 이제 뛰우기 직전이기 때문에 스근하게 스근하게 스근하게가 무슨 뜻이야? 스근하게 스근하네 스근하네 스근하게 스근하게가 뭐지? 저런 말이 있나? 스근하게 스근하네 막 그냥 막 하나 그리고 스근하기 스근이 coordinated 뭐 그런.. 그니까 잘 몰랐던 그런 말도 이렇게 또 알게 되네 수근하네 막 그냥 굿 굿 이것도 뭐 그럴 것 까지야 나이스 아 그래 저 방장이 좀 전적이 좀 좋았었는데